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 시험 대비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중앙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창원입니다. 갑자기 좀 개그를 하고 싶었어요. 구창원이 아니라 신창원이 아니라 현창원. 아우, 놀래라. 그래서 여러분들 반갑고요.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들 쌤도 소개 좀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공무원 한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고 직렬별이죠. 직렬별로도 분석을 해보고 한국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가 있고, 넘겨보시면, 첫 사진과 많이 다르죠? 이 세월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한 7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넘깁니다. 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쌤이 믿을만 해야겠죠. 그래서 쌤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스카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학과를 나왔죠. 대개 한국사 강사 중에서도 정통파 사학과 출신 강사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사가 좀 쉽죠? 쉽기 때문에 접근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타 전공한 사람들도 한국사를 좀 강의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쌤이 정확하게 사학과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대학원도 고려대 대학원 나왔고, 서울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쌤이 강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직 생활하다가 원래 쌤이 꿈이 공무원 강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 찾아서 공무원 강사를 지금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쌤이 간략한 이력이죠. 이력만 봐도 쌤이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 살았고 공부도 참 열심히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겠죠. 한국사적 뿐만 아니라 쌤이 임용고시를 준비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죠. 이런 고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좋은 들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력만 봐도 한상원쌤 믿을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쌤한테 혹시 물어볼 게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대개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에 물어보면 쌤이 답을 하기 늦어요. 쌤이 워낙에 바빠서 맨날 이동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대구, 창원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바빠서 제가 제대로 카페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진분들은 답을 못하니까 카톡으로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카톡 아이디는 소시형사예요. 소시형사. 그래서 소녀시대 영원히 사랑해. 사람이 일관됩니다. 변함이 없어요. 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의리입니다. 소녀시대 이외에는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현재 창원중앙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를 혼자 전담하고 있고 노량진에서도 강의하고 있어요. 노량진 에드윌이죠. 에드윌에서 강의하고 있고 배구 한국공무원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잘나가는 학원들이죠. 큰 학원들, 대형 학원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 학원들도 많은 학원들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보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공무원 한국사는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대개 여러분들이 한눈검 들어봤죠. 한눈검 한국사 검정능력시험 한눈검 수능이 있죠. 수능이 있는데 한눈검과 수능과는 달라요. 공무원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은 요즘 너무 쉽죠. 너무 쉬워가지고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한눈검은 약간 자격시험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략 한번 60점, 70점 넘기면 합격하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험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스타일이 좀 달라요. 우리 공무원 시험과 문제 스타일이 다르고 좋아하는 주제들도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한 것만 공부해서 혹시 공무원 한국사 점수 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다릅니다. 포인트. 출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한국사가 한국사이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라는 게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상대평가하고 여기서 고득점을 맞아야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라도 어때요? 소홀함이 있다면 합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눈검과도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중에 한눈검이나 수능 문제도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문제들이 또 좋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니까 이 두 문제들도 쌤이 나중에 풀어드려요. 쌤이 나중에 단원별 문제 풀이할 때나 풀어드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한국사 시험 문제 난이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문제가 쉽게 나올 때가 있고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쉽게 나왔다는 것은 패턴 문제, 기본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는 이미 지나간 일이죠. 지나간 일이니까 되돌릴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새로운 게 추가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사는 나올 주제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가 쉽다는 거예요. 문제가 쉽다는 것은 예상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나 국어가 왜 어려울까요? 우선 이해하기 어렵고 뭐가 나을 줄 몰라요. 예상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국사는 예상이 가능한 문제들, 패턴 문제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솔직히 양이 많지만 그 양을 커버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사는 처음에는 양이 많아 보이지만 그 정도만 커버하고 난다면 더 추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할 만하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패턴 문제가 많이 나오면 문제가 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시험이 누군가는 떨어뜨려야 되겠죠. 떨어뜨릴 시험이기 때문에 한두 문제는 좀 어렵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무조건 맞추고 어려운 지역적인 문제들 한두 개 이상을 맞추면 100점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난이도가 어렵다. 상일 때는 패턴 문제의 수가 줄어요. 줄고 이거 처음 보는데 처음 보는 주제들을 갑자기 내는 거죠. 즉 안 냈던 주제들 갑자기 내는 거고 냈던 주제도 깊이 쳐요. 냈던 주제도 깊이 칩니다. 이런 지역적 문제들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가 어렵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하, 쉽다, 상, 어렵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직렬이 세 개로 볼 수 있죠. 국가직, 지방직, 소방으로 볼 수 있고, 대개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행이라고 해요. 일행이라고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복, 사회복지직, 사복, 교육행정직, 교행. 교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기술직군, 건축, 토모, 기술직군, 그리고 교정직, 교정. 이런 직렬들도 국가직, 지방직 시험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직렬들도 일행으로 볼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같은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은 따로 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청, 교육청에서 따로 내는 시험이 있어요. 운전조리직, 운전조리직 있고요. 운전조리직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기상직도 있을게요. 기상직도 있고, 법원서기보, 법원서기보도 있고, 그 다음에 경찰 있죠. 경찰, 경찰. 그리고 이제 국무원 있죠. 참 공무원들 직렬이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대개 이제 학생들은 일행이 많을 거예요. 일행이 대다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소방을 많이 뽑기 시작했죠. 소방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숫자를 보면은,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들 중에서 이제 난이도를 보자면 가장 어려운 게 국가직이요. 국가직, 국가직이 상. 상, 지방직이 중, 소방이 하가 돼요. 이렇게 난이도 중, 난이도로 상, 중, 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어기지가 않아요. 국가직은 항상 어려워요. 국가직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어렵게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이제 국가직만 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7급수로 준비해요. 7급. 7급수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합격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직은 역시 중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쌤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학급으로 바뀌었어요. 학급으로, 지방직이. 그래서 약간 중에서 학급으로 변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은 뭐 되게 쉬워요. 소방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내는 이유가 있겠죠. 소방은 사실 한국사 몰라도 소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방은 한국사가 상식이다. 대한민국 소방 공무원이라면 상식 정도로 소방은 알고 있어야. 그런 수준으로 되게 되는 것이에요. 소방은 당연히 중요한 게 이렇게 체력이나 소방과 관련된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사는 쉽게 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운전조리직은 비공개에요. 시험 문제가 비공개인데 학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쌤이 보고를 했고 올해는 좀 보고를 못했는데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 이제 교육청 운전조리직 학생 같은 경우는 지방직급, 지방직급으로 해야 되는데 더 어려워질 상황도 있다. 그리고 기상직은 정말 기상천외에요. 기상천외. 정말 이상한 걸 내는 거야. 그 이유는 뭘까요? 마치 우리 날씨처럼 어때요? 날씨가 급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 문제도 급변해요. 이런 급변한 상황에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법원석이 보는 수능스타일, 쉬워요. 수능스타일로 쉽고요. 그리고 경찰과 군무원은 한능검으로 대체됐습니다. 한능검으로 대체됐다. 이렇게 해서 직렬마다 난이도도 다르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도 다른데 쌤이 이제 수업시간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 주제는 국가직이 좋아한다. 이 주제는 지방이 좋아한다. 이 주제는 소방이 좋아한다. 말씀드리고 여기는 깊이 쳐야 된다. 여기는 간략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쌤이 직렬별로 수업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여러분들 마구잡이로 하면 안 됩니다. 대개는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겠다. 암기해야겠다. 그렇게 하면 망해요. 망하고 여러분들이 볼 시험 있죠? 시험 직렬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그래서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인 거고 생각 같은 전문가들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싼 돈 내고 하고 나서 수업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빨리 합격하려면은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공부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분석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빨리 합격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의 특징은 수능을 잘해요. 수능 수능 말고 수능을 잘해요. 선생님들이 하라한 대로 잘해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 좀 오래할 학생들은 선생님 말을 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선생님 말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오래할 수도 있는 거죠. 안타깝게. 그래서 좀 수능을 잘해라. 그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비전문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게 제일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애컨대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거야. 애컨대 배가 아파서 병원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내 배 아픈 원인을 내가 점검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배 아플 거다 하잖아. 그런데 병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다르게 처방하는 거야. 누가 맞은 거예요? 의사선생님 맞죠. 하라한 대로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 의사 돌팔이야. 내가 맞아. 잘못 본다. 다른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 철저하게 선생님 말을 믿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피부 레이저 봤습니다. 봤는데 선생님과 상담했더니 선생님이 저는 다르게 말하는 거야. 저는 깊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이고 선생님이다 보니까 저는 전문가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게 제일 좋고 물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더 보도록 하죠. 뒤에 이제 저희들 주력 시험인 국가직, 지방직, 소방직 시험들을 좀 분석해 볼게요. 먼저 국가직,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선사, 선사에서부터 고려까지가 있죠. 여기를 이제 한 시기로 보는데 시험 문제가 85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은 56문제가 나왔고 한 시기로 보고 그리고 근현대, 근현대를 한 시기로 봐요. 시험 문제가 취직 9문제가 나왔죠. 보니까 어때요. 비중은 조선이 제일 약하죠. 약하고 앞뒤가 거의 비슷하죠. 앞뒤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조선을 좋아하더라도 조선은 비중을 좀 줄여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자면 여기 보니까 영역별로 영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는데 대다수 시험 문제는 정치, 사회에 집중되고 있죠. 정치사. 경제, 사회는 적죠. 문화, 사회 7. 고려도 똑같아요. 정치 16, 경제, 사회 11, 문화, 사회 9가 되겠고요. 그리고 조선도 보니까 조선은 그래도 경제, 사회를 좀 더 됐어요. 그래서 19, 문화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보면 정치사가 가장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정치사에 집중해야겠죠. 그게 바로 효율성이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경제, 사회에서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막 초수생이고 이제 막 공부 시작했는데 경제, 사회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보면 그 책을 찢어버릴 겁니다. 그게 바로 효율성이에요. 상상. 이 생각 안 들어요. 나 분명히 공부한다고 앉아있었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성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대개는 좀 자의적으로 공부란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었다. 그런 분들은 효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붙은 분들은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무작정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이 과목, 이 직렬, 이 주제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했죠. 방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방법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지금 쌤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에 정치사에 집중해야겠죠. 그럼 쌤들도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 정치사 위주를 수업을 하겠죠. 처음엔. 얘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 문화, 마지막이 경제, 사회사 중심으로 수업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포인트에 맞게끔 강의를 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직을 받고, 그 다음에 지방직이죠. 지방직, 지방직, 천사에서 고려까지 총 92, 92가 되겠고 조선은 62, 그리고 근현대가 85가 되겠습니다. 85인데 역시 영역별로 보면 정치사 가장 많죠. 지방직도 정치사. 사회 거의 없고 경제대, 문화 9. 고려도 정치 19. 경제사회 5, 문화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패턴들이 거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래도 경제사회를 좀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선은 그래도 경제사회를 문화사급으로 낸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래도 고르게 해야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대를 보니까 근대가 개화기가 26, 독립운동 24, 현대가 22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러면 개화랑 독립운동이랑 현대사가 비중이 같죠. 비중이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어때요? 비중을 같이 둬야겠죠. 그런데 현대사를 너무 많이 하거나 독립운동사를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중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을 또 알아야겠지. 이렇게. 얘가 비슷하다. 일제강점기는 생각보다 안 나아구나. 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방. 소방은 선사에서 고려까지가 58. 조선이 32. 좀 적고. 그리고 근현대가 많죠. 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 문제가 가장 많고 문제도 가장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소방이 고득점이죠.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근현대를 자라야 돼요. 소방학생들은 이권이죠. 이권. 이권이 근현대입니다. 이권을 열심히 해라. 합격의 당락은 이권에서 결정될 것이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면은 이제 정치사가 제일 많죠. 정치사. 경제사회법 거의 없고. 문화도 거의 없고. 거의 정치사죠. 역시 정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직렬마다 공통점들이 보이는 거죠. 정치사 1번. 문화사 2번. 경제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알고 공부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요즘 3대 중요한 직렬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페이지. 3페이지를 본 거예요. 남깁니다. 4페이지죠. 4페이지는 선생님이 설명드렸죠. 아까. 4페이지는 기타 직렬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행과 통합된 거. 교행, 사복, 기술직 직렬들. 조리운전직은 따로 보는데 비공개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 법원서기보는 쉽고. 기상직. 군몬탈기가. 우정계리직을 얘기 안 했군요. 우정계리직은 최근에 엄청 어려졌어요. 엄청 어려져서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졌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꽈락이 속출했어요. 대개 한국사가 꽈락이 없어요. 없는데 꽈락이 속출할 정도로 어렵긴 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죠. 왜 이렇게 직렬보다 직렬마다 난이도가 다를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즉 난이도 이꼴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경쟁률. 경쟁률이 높으면 많이 떨어뜨려야겠죠. 많이 떨어뜨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렵긴 해야겠지. 그래서 국가직이 가장 경쟁률이 높아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왜요. 많이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리고 지방은 지금 약간 중간이고 소방이 경쟁률이 가장 낮아요. 그럼 좀 덜 떨어뜨린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한 것은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경쟁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우정계리직이. 엄청 어려웠다고 하죠. 우정계리직이. 작년에 여러분 우정계리직이 부산이죠. 부산. 지역별로 보는데 부산 우정계리직 경쟁률이 500대 1이었어요. 500대 1.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다 과락시켰어요. 다 과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마다 경쟁률을 보면 난이도를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에 교육청. 운전조리직이 난이도가 올라갔던 건 경쟁률이 높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률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변동은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했어요. 정권과도 관련돼요. 정권. 2017년도에 우리 그네 누나죠. 그네 누나가 선생님 뭐 친근하게 합니다. 그네 누나가 탄핵당하고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잖아요. 그때부터 좀 어려워졌어요. 이때. 그리고 2018년도 엄청 어려웠어요. 2018년도에는 국가직은 역대급으로 어려웠고 지방의 기준은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면 왜 정권 초반이죠. 정권 초반은 왜 어렵냐. 자신감이 있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80%였죠. 국정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있죠.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때. 국정 지지율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어렵게 된 겁니다. 냈는데 이게 이제 고점이었죠. 2018년대 우리 문 대통령이랑 정은이가 이렇게 허그했잖아요.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고 올해가 제일 낮았죠. 지지율이. 제일 쉬웠어요. 2021년. 제일 쉬웠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이 천정권은 눈치를 많이 보죠. 국민들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요즘 20대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좋은 직장도 없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20대 지지율을 생각하기 위해서 문제를 엄청 쉽게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난이도가 떨어졌다. 그런데 내년이죠. 여러분들 시험 내년에 보죠. 2022년도 시험은 대통령 선거가 2월 달에 있죠. 2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소방, 국가직, 6월 달 지방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정권은 당연히 지지율이 높겠죠. 대통령은 처음 당선대고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자신감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아마 2017년급으로 나올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은 좀 난이도를 제가 잘 예상을 해요. 예상하는데 올해가 최저점을 찍은 거에요. 최저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전보다는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장 가서 당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5페이지 그러면 한국사 이제 저희들 분석을 했죠. 분석을 했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 방법 이론이 있죠. 이론 이론 이론은 쌤이 이제 기본이론서가 있죠. 기본이론서 기본이론서가 있는데 대개 이제 수험생들은 마음이 급해요. 급하고 막 빨리 빨리 해치고 싶죠. 그래서 처음에 잘 모른 사람들은 얇은 얇은 요양노트 있죠. 필기노트 이런 걸 보고 싶어요. 필기노트 보면 말도 안 되게 양이 적거든요. 그렇죠. 양이 적어요. 필기노트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혹하잖아. 혹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는 거죠. 물론 이게 좋아. 좋긴 해. 좋죠. 왜요. 양도 적은데 나올 것이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좋긴 해요. 그런데 내공이 안 쌓여요. 내공이. 처음부터 필기노트 요양노트로 공부하면 내공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바로 털리게 돼 있어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은 필기노트나 요양노트에서 다 걸려요. 다 걸리기 때문에 100점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흔들면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내공이 안 쌓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기노트나 요양노트를 봐야 돼요. 나중에는 이걸로 가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했기 때문에 두꺼운 이론서를 다 보지 못해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축약된 거로 봐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기노트는 좀 나중에 봐라. 지금은 볼 타이밍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이론서를 공부해야겠죠. 기본 이론서를 공부한다. 그래서 두 달 동안이죠. 두 달 동안. 7, 8월 동안 기본 이론서에 선생님이 아까 패턴 문제가 있다고 하죠. 패턴 문제. 항상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서 나오는 중요한 패턴들. 기본 내용들이 있어요. 얘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화반으로 가는 거예요. 심화반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반은 더 깊이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것들이죠. 지엽적인 것까지도 꼼꼼히 보는 반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심화반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본 이론을 통해서 기본 이론서를 통해서 충실하게 내공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요약노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요약노트가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약노트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단어만 나와 있죠. 단어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눈에는 보기 쉬운데 내공이 안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나오면 좋은데 어렵게 나온다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기노트 요약서를 선생님이 수업에 들 겁니다. 자, 사료. 자, 우리 공무원 시험 한국사는 사료가 나와요. 사료. 20문제 중에서 20개가 전부 다 사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료를 해석을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서 선생님이 사료 특강도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사료도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80%가 패턴 문제랬죠. 나왔던 주제들이 또 나오게 돼요. 즉, 나왔던 주제라는 것은 기출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 보면 80%는 그냥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얘네가 바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예상.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를 좀 빨리 보는 게 좋아요. 빨리 보면 이론서도 잘 보이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들거든요. 아, 내가 이론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대로 시험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확신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좀 빨리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기다 특강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에서 기출문제를 좀 더 빨리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원별 수업을 듣고 마지막에 동영모의고사죠. 동영모의고사로 이렇게 수업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론, 이론 두껍게 내공을 쌓고 그리고 다음에는 요약서로 다시 핵심 주제로 정리를 하고 사례에 대한 해석을 대비하고 마지막에 이제 문풀로 간다. 그래서 문풀 가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스킬도 배워요. 문제풀이 스킬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또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잘 모르는데 잘 풀어요. 정말 얍삽하게. 그 학생들이 빨리 붙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많이 알아.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오래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들이 계세요? 전자가 나왔네요. 전자가. 전자가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초중고 때 보면 분명히 제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이 있었죠. 반에 꼭 한 명씩 있잖아. 진짜 맨날 공부만 하는데 성적 까보니까 중간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떤 애는 학교 가서 약간 널널하게. 그런데 얘는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누가 났겠어요. 좀 덜 모르더라도 잘 푸는 학생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빨리 붙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양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단시간 내에 이 양을 커버해야겠지만 플러스 문제 푸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문제 푸는 스킬. 이 스킬이 있는 학생들이 빨리 붙는 것 같더라고. 양을 같이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문제 푸는 스킬까지 배워야 되는데 이제 쌤이 솔직히 이걸 정말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쌤 수험 듣고 학교 간 학생들이 남기는 글들 있죠. 글들 보면 쌤이 문제 푸는 스킬을 많이 잘 알려줬다. 그래서 이 스킬을 갖다가 다른 과목에 또 적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솔직히 좀 이런 대자랑인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쌤이 시험장에 가서 직접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시험 보러 가서 시험 문제를 풀고 공개한 거예요. 답을 공개했는데 시험장 가서 한국사만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아서 사회랑, 사회랑마다 사라지죠. 행정학 이런 거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솔직히 쌤이 한 80점 나왔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진짜. 왜 그럴까요? 잘 골라내요 제가. 잘 골라내. 답이 되는 것들 있죠? 넷 중에서 하나를 잘 골라내요. 그 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점수가 나오는 거야. 신기하지 않아 그러는데. 이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센 생각에는 이 눈이 있는 거야. 눈이 있으니까 어떤 공부를 도전해도 금방 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분명 열심히 했는데 어떤 시험이나 공부를 도전해도 성과가 없어요. 점수가 안 나요. 그런 분들은 스킬이 없는 거야. 눈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 어때요?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쌤 생각인데 스킬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상상 공부를 좀 적당히. 적당히. 나을 꾸질로 적당히 해가지고 잘 푸는 걸 연마합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금방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기전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장기전으로 보는 거야. 장기전은 뭘까요? 맨날 이론만 파고 있는 거야. 그건 장기전. 장기전. 단기전은 이론 적당히 문제 푸는 스킬. 이게 단기전이 돼요. 그런데 대개 이제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오죠? 많이 알아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오는 거야. 그럼 장기전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다 붙고 싶죠? 우리 학생 언제 붙고 싶어요? 내년에. 이거 어떻게? 단기전 전략을 써야 되죠. 단기전. 그런데 본인인 걸 잘 몰라요. 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국사학 공부는 무조건 단기전략으로 좀 가요. 저는 단기전략. 적정이 나오는 것으로 가고 문제 푸는 스킬을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1, 2, 3번 봤고 그 다음에 2번. 선택, 집중, 반복이 되겠네요. 자 어깨 좀 피죠. 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난리죠? 쌤은 또 2주 전에 코로나 검사 또 받았어요.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고요. 곧 주사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학원 강사들 백신 맞춰주기로 했어요. 쌤은 그래서 모더나 또는 화이자 맞습니다. 약간 좀 진골된 기분입니다. 아재나 좀 아재나 뭔 샌? 얀샘 맞으면 약간 육두품 아니겠어요? 우리 예비군들이나 맞을게요. 예비군들이나 누구지? 예비군 다음이 뭐죠? 민방위가 얀샘 맞았죠? 쌤은 민방위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얀샘도 못 맞았어요. 민방위 끝났다는 건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아버지랑 그래서 학원에서 저는 모더나의 안샌을 곧 맞게 됩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약간 저도 이제 마스크 써야겠죠? 쓰고 수업해야 되는데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쌤이 이제 마스크 쓰면 수업력이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손해 안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택집중반복인데 야 이건 인생의 띵원이야 띵원 띵원 아시죠? 띵원 샘의 띵원이 선택집중반복이 되겠습니다. 공부는 이제 여러분 하려고 하면 참 양이 많죠? 양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양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때 누가 선택해 주죠? 전문가인 선생님이 선택해 주는 거야. 걱정하지마. 이거 위주로 해. 불안해하지마. 이것저것 하지마. 얘 위주로 해. 쌤이 선택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어때요? 선생님들이 선택 안 해준 거는 집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택해 준 것을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는 거야. 집중 하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게 되죠. 반복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선택해 준 것을 미치도록 무한 반복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집중, 반복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겠어요. 반복.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대개는 사람들이 이래요. 한 번만 봐가지고 또는 한두 번 봐가지고 이거를 완벽히 이해함기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나간다 안다 간다.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못 빼는 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이해와 암기를 잘 못했더라도 진도를 잘 빼야 돼요. 선생님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3주 후에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 3주 후에. 모릅니다. 분명히 그때 내가 정확하게 이해함기 했는데 왜 모르죠? 반복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건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독수죠. 회독수. 회독수가 가장 중요해요. 가정.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텍스트죠.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다섯 번은 보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다섯 번은 봐야 이해가 암기가 되는 건데 대개는 마음이 급하죠. 불안하다 보니까 한두 번 보고는 어때요? 선생님 제가 이해 공부했는데 이해 암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보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 못 버티는 거죠. 불안하니까. 대개 어때요? 하고 나가지고 빨리 점수가 오르길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회독수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익숙함이 되겠어요. 익숙함이 되겠어요. 이 익숙함으로 시험장 가서 문제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시험 끝나면 더 이상 안 보죠? 익숙하지 않죠? 그럼 다 까먹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안 돼요. 선생님 시험장 갔다 온 지 3개월 지났는데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야. 익숙함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익숙함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익숙함으로. 완벽하게 이해 안 했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반복이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계속 봐야 돼. 계속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냅게 되는 겁니다. 많이 봐야 돼. 많이 봐야 냅게 되고. 선생님이 이제 회독수를 중시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본 학생은 몇 번까지 본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번 봤다고 합니다. 100번. 이 책이죠. 기본 이론서를 100번 봤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국가직인데 1년 만에 붙었어요. 1년 만에. 와가지고 선생님 얘기하다가 야 너 기본서 100번 했더니 100번 봤다는 거예요. 야 거짓말 하지 마. 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치냐? 어떻게 100번을 보냐? 그런데 자기가 맞다는 거야. 거짓말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책 가져오라고 했어요. 책 가져오라고 책을 봤는데 책이 어땠을까요? 진짜 너덜너덜해. 완전 너덜너덜해서 정말 그 학생이 손때가 다 더러운 때가 무슨 소리야. 다 묻어있는 겁니다. 대개 어때요? 여러분들. 책 보면 손때가 어디만 묻어있죠? 앞에만 묻어있죠? 앞에만? 이렇게 누렇게 돼 있잖아. 그 학생은 뒤까지 손때가 다 묻어있는 거야. 진짜 100번 봤구나. 그래서 1년 만에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약간 불량했어요. 불량했어요. 어느 날 수업 들어갔는데 그 학생이 앞에서 세 번째 줄여서 정장을 입고 있는 거야. 정장을 착 차려입고 있는데 약간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물어봤죠. 아니 웬일로 정장해? 선생님 저 클럽 갔다 왔다는 거야? 선생님 저 클럽 좋아해가지고요. 날 세고 클럽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런데 왜 정장을 입고 왔냐? 제 스타일이 된다. 그런 거야. 그래.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거야.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면서도 항상 100점 맞았어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잘 풀고 싶던 거죠. 이렇게. 그리고 1년 만에 붙게 됐습니다. 굉장히 독해했어요. 독해야 됩니다. 굉장히 독해가지고 지는 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막 1등 하고 싶고 하고 노는 곳도 1등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불량하고 양아치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붙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겠습니다. 반복. 자 넘기죠. 넘기면 이제 샘의 연관 수업 계획이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깐 들어야 할 수업들이 참 많아 보이죠. 선생님 뭐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뭐 사기 아닙니까? 이거저거 더럽게 해가지고 뭐 하려는 숫자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시험이 무슨 평가죠? 상대 평가잖아요. 남들보다 더 하나 맞춰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샘이 말이 쉬워 싶다는 거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쉬운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셔야겠죠. 따라오셨을 때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수업 이런 커리큘럼은 나중에 샘이 수업 도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수업들을 좀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업들이 이제 또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수업도 기본 반 심화 반인데 중요한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되는데 확장이 되는 거죠. 확장. 그래서 어려운 수업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을 바탕으로 어려운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덩이를 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있죠. 기본 제형 내용을 계속 추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추가해가지고 확장한다. 이게 이제 그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다 큰 걸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얻을 수가 없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